교장 선생님께서 충고를 해주셨다. 교장 선생님 프린시퍼 충고 어드바이스 그는 모험을 좋아한다. 모험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험 어드벤처 필요하다. 자리를 바꿔 주시겠습니까? 나는 결코 명예와 부를 바꾸지 않겠다. 명예 아너 부 웰스 그는 약속을 어겼다. 약속 프라미스 지키다 킵 아버지께서는 내게 컴퓨터를 사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약속하다. 그는 자신의 학비를 벌여야 했다. 해야 했다. 헤드 투 돈을 벌다 earn 자신의 his own 학비 스쿨피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수수료 P 그들은 계획에 동의할지 모른다. 몸 할지 모른다. may 동의하다. agree 계획 plan 나는 너와 의견이 같지 않다. 나는 너와 의견이 같지 않다. 의견이 같다. agree with 의견이 같다. agree with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다. 흥분했다. was excited. 듣다 hear 소식 뉴스 어젯밤에 본 영화 어땠니? 어젯밤에 본 영화 어땠니? 어땠니? How was? 정말 재미있었어? 정말 재미있었어? 정말로 리얼리 재미있었다. was excited. 그 차는 더 많은 수리를 해야 합니다. 뭇뭇을 필요로 하다. need 주요한 major 수리, repair 너의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전공과목 major 그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다 majoring 전공하다 majoring 경제학 economics 그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깨닫다. realize 우정 friendship 나는 그에게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느꼈다. felt 진정한 우정 true friendship 그리고 감사합니다.